여기 작업실 또 따라 들어가네 원래는 도연이 작업실 도연이 작업실이 내 작업실이었는데 도연이한테 뺏기고 우리 동생 여기 있는 거야 지금 뭐야 내 신랑이야? 아빠네 그지? 우리 동생이 여기 있네 아이고 이 작은 사진들이 이쁘다 여기서는 크게 나오네 또 어딨냐 사진 이거밖에 없어 여기는? 여기는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? 네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? 우린 언제나 같은 멋있다 요즘 팥도 먹고 있었어 돈도 있네 그래 얼른 먹어